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도 장이 마감됐는데요. 자 10월 21일 월요일이고요. 오후 4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 HLB 오늘은 양복 마감을 했고 일단 시가는 69,500원에 시작을 했고요. 장중에 7만 1,300원까지 갔었지만 종가는 7만 900원에 1.72%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자 최근 HLB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 원인이 FDA로부터 C2로 분류가 됐죠. 자 C2로 분류가 되면서 이날 시간의 하한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HLB 주가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는 살아있는데요. 지금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자리가 자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일단 7만원이 깨진 상황이지만 다시 7만원은 회복을 해줬거든요. 7만원이 회복을 한 상태에서 일단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쌍봉을 막고 주가가 이제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C2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8만원이 깨지면서 주가가 7만원까지 한번 무너지면서 6만 7천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은 남아있는 종목입니다. 일단 최종적으로 2025년 3월 23일 이내에 FDA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. 자 이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죠 당연히. 하지만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이때 당시 HLB 주가가 2연속 하한가를 맞았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. 한 달 반 동안 120%가 상승을 했었는데요. 자 세력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쌍봉을 막고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횡보를 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더 큰 하락으로 6만원 자리까지 위협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님들께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더 빠질 것으로 염려가 돼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될지 좀 이런 식으로 대응이 필요한데요.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쁘실 거예요.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고 주식 투자는 제가 매일매일 주식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. 저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H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 번호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클릭할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.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최근에 HLB 관련된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. 자 보시면은 진양곤 회장, 간암신약, 리보세라닙, 내달 FDA 허가 확신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. 자 그리고 HLB, 리보세라닙, 그리고 캄 랠리주맙, 위안보조요법 효과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됐었고요. 자 그리고 리보세라닙, FDA 승인 한걸음 더. 자 리보세라닙, 2029년 매출이 3조 1,100억, 영업이익은 2조 6,800억이 목표라는 기사가 있었죠. 자 2029년도에 매출이 3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2조 6,800억이 넘게 되면은 주가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되고 20만원, 30만원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왜 폭등을 해야 되냐면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선 반영을 하는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9년도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가치를 선 반영하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올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. 하지만 현재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FDA 허가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대응을 잘하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H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. 위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자 세력주 준비했습니다. 80에서 100%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7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.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위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세력 문자 보내주시면 80에서 100% 먹을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.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. 자 이쪽 전화번호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당연히 추천드립니다. 자 가끔 텔레그램 방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세력주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문자 종목을 추천드리니까요.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최근에 제가 대화제약이라는 종목 추천드려서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.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추천드렸는데 잠깐만 볼게요. 자 반갑습니다. 심프로입니다. 자 제가 대화제약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라이브 방송 잠깐 켰고요. 현재 시간이 10월 4일 금요일 오전 자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제가 대화제약 추천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영상을 10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 8분에 진행을 했는데요. 자 이때 당시 대화제약이 11,700원이었고요. 자 제가 10월 5일, 10월 4일 금요일 9시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은 1, 2주 만에 최소 2배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라는 영상입니다. 잠깐만 볼게요. 8시 지나가고 있는데요.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아침부터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켠 이유가 이 대화제약 추천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. 자 이게 이제 11,700원인데요. 이 종목 오늘 10월 4일 금요일 시가에서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자 제가 이 종목 미공개 정보를 단독 입수했는데요. 어렵게 정보를 입수했습니다. 자 이 종목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하시면은 한 2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. 미공개 정보를 제가 단독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종목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침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자 빠르게 진행을 좀 할게요. 이제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 종목이 앞으로 크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보유하시면 한 2배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.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돼요.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. 자 무조건 매수를 하시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고요. 자 대화제약 이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. 크게 갈 종목입니다. 정말 크게 갈 거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자 제가 대화제약 확실한 종목이니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면 1, 2주 만에 2배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영상에서 무료로 추천드렸고요. 자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 해주셨는데 자 10월 16일 대화제약 수익 매도를 했고 수익금은 2,200만원 수익을 보셨습니다. 자 94%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. 자 이분께서 한 2천만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고요. 자 94% 수익을 보셨습니다. 자 매수하고 나서 7거래일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셨고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.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. 자 매매 타점도 공유해주셨는데요. 자 대화제약 매매 마크 내역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서 공유해주셨습니다. 자 바이앤셀 B라고 써있는 게 바이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요. S라고 써있는 게 셀 매도가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7 거래일 만에 무려 94% 수익을 보셨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매매 마크 내역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. 자 수익 2,200만원 수익 인증해주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. 자 그리고 후속주 대화제약 후속주 준비했습니다. 80에서 100%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고 7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종목 추천은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. 자 종목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보내드릴 거고요.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 제가 텔레그램 방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,200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입장 방법 010-9065-8706으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. 매일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%, 한 달에 100% 이상 수익 내드리고요.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셔도요. 100만원 가지고 3,200을 5개월 만에 만들어드립니다. 6개월 차부터 매달 3,200씩 수익금 생기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고요.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매달 3,200만원씩 수익금 챙겨가시고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테마주 준비했는데요. 대선 테마주는 12월 달에 폭등을 할 예정이거든요. 자 최소 50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대선 테마주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. 자 목표 수익률은 500%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.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.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4,425원에서 3만550원까지 급등을 했죠.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 씨인데요.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3,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%가 올랐습니다.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7,100원이었던 주가는 65,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.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.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. 자 3주 만에 749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 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.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.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었는데요.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습니다.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.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. 자 무려 3주 만에 292%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 1월 9일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%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.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% 수익을 보셨는데요.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.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.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.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.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가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위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